고맙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랑입니다. 열기가 아주 후끈한데요. 어떻게 좀 재미있으세요? 워낙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라 오늘 오니까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저희 사실 어제 저희 싱글 이집 앨범 타이틀 곡을 녹음을 하고 와가지고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목이... 살짝 실수할까만 여러분들께 미리 한 번 양해를 구하고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CD 안 들고 왔죠, 저희의 CD? 싸인 CD? 싸인 CD 안 들고 왔죠? 아, 아깝네요. 이 시대에 계신 분들께 조금 가만히 느껴보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또 불러주시면 그때는 많이 나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장봇던 콘서트를 축하드리며 저 여러분의 축하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타이틀 곡이었죠, 이 집. 네, 사랑한다면이라는 곡 부려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밥 주시면서 갈까요? 눈부신 햇살에 취하신 두 눈으로 한 대를 바라본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동시에 내 눈이 녹아보여 그냥 깨웠던 바닷가에 오늘은 나 혼자 왔지만 그래도 나 기분 좋은 걸 볼게 시원한 바람 불어나 내 얼굴을 건드릴 때 우릴 갑자기 떠나갔던 이런 생각이 날까 떠나요 내 맘속으로 난 생각해봐요 내가 있는 이곳을 어르신 돌아와줘요 자랑한다면 하얗게 부추지 내 파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고급적이 나가는 바다야 이게 너무나 좋아 우리가 끼웠던 바다 하얗게 오늘은 나 혼자 갔지만 그래도 난 왠지 좋은 걸 시원한 바람 불이 나는 날 간지를 때 왜 갑자기 헤어져서 그런 생각이 날 또 좀 더 신나게 할까요? 떠나요 내 맘속으로 나 생각해봐요 여덟이 저는 저도 그리운 우와 art 깡깡. 이런 다시 깜고 돌아옵소 6 이제 두 번 다시 놓치지 않는다 형태의 connection AI covering 돌아와줘요, 사랑한다면 참다가 떨림 없을 거다시 돌아와줘요, 사랑한다면